안녕하세요 알퐁소입니다 알퐁소는 아메리칸 감성의 자유로움과 편안함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브랜드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이 스타일리쉬하고 또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 유가마, 유가대디와 아주 즐거운 소통을 많이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꿀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해서 더 재밌고 알찬 영상들 가지고 올게요 그럼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돼 알퐁소 이야기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